답길 모델 느낌이 이상하다 샐러드 먹을 건데 이거는 피자 맛만 봐야겠다 야채 먹으려고 피자에서요? 왜 피자 왜 먹지? 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일단 맛있는 피자를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게 핫소스나 갈릭 디핑 소스 추가를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빵 부분이 좀 맛있는 걸 좋아해요 요즘엔 빵은 치즈 크로스도 있고 쿠키 샌드 말라고 고구마도 있고 저는 빵 부분도 안 먹습니다 먹어야지 도착했습니다 pity 아니 아닙니다 먹으러 이쁜